각서. 이분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? 지훈아, 그게... 내 돈 꼭 갚아요. 내 돈 꼭 갚아요. 내 돈 꼭 갚아요. 이거 가져가서 그분한테 빚 갚고 당장 떠나요. 아니야, 지훈아. 그 빚은 엄마가 갚을 거야. 네가 왜? 나 이런 신세나 지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. 갚을 능력이나 됩니까? 딴 생각 말고 하루라도 빨리 그분한테 빚 갚아요. 그리고 내 눈 앞에서 제발 사라지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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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 앞에서 제발 사라지라고.